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투자로 큰 돈 번 사람 중에 이걸 거스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내 집만 하기 좋은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진짜 내 집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 자꾸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는 되게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만 알고 있어요 투자로 부자된 사람들을 잘 보면 대상에도 집중하지만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거는 투자는 야구보다 훨씬 유리하다 삼진아웃이 없기 때문이다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방망이를 입는 힘껏 휘두르면 된다 관중이 휘둘러 이 멍청아 라고 야유해도 부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치고 싶은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범위 한가운데에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설령 기회가 평생에 단 20번밖에 없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월등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말 신중하게 고려한 투자 기회에 크게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바로 이렇게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 버핏과 나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있다 확실한 기회를 기다려서 거액을 거는 대신 엉뚱한 짓을 벌인다 이 책의 저자는 찰리 먼거라는 분이에요 버크서 해설웨이의 부회장이시고요 원래는 수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도 하시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버핏을 만나게 되었고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찰리 먼거가 이 버크서 해설웨이를 설계했고 나는 그냥 실행자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1924년생이시거든요 나이가 올해로 99세이신 거예요 여기 책에는 지금 재산이 3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그런 투자자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오래 투자한 성공하는 투자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부에 246억 얘기했는데 그게 어떤 수자냐면 이 책의 저자이신 찰리 먼거의 동업자죠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 그게 경매가가 246억이었고 그리고 또 이분을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매년 버크서 해설웨이의 주주총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 직접 참석해서 이틀간 이분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가서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들겠죠 그에 반해서 이 책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두껍게 있는데 단 2만 5천 원에 여러분이 이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의 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이 책을 쓴 게 있긴 있대요 가난한 찰리의 연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찰리 할아버지가 번역해서 다른 나라에 내지 말라고 했대요 이 책은 뭐냐면 찰리 먼거라는 분이 쓰신 책이 아니라 찰리 먼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수십 년 동안 강연이나 어떤 멘트를 했던 것들을 모아서 그 중에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선별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분이 이건이라는 투자서 번역가가 계세요 그 분하고 김재현님께서 같이 엮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내주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살아있는 100년 동안 살았고 이 분이 제가 알기로 투자를 한 못해도 60, 70년을 하셨을 거거든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2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투자하면서 느꼈던 투자에 대한 지혜들을 뽑아서 정수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이 책에서 지금 이런 문구 나오잖아요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방망이를 잇는 힘껏 휘둘러라 주변에서 야 이 멍청아 휘둘러 빨리 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거를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무시해야 되냐면 정말 확실한 기회라는 판단이 들 때까지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당연한 소리 아니야 당연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휘둘러야 크게 딱 해야지 홈런에 나오고 돈 버는 거지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해라고 하실 텐데 우리의 행동이 이 당연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투자 횟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투자 횟수가 너무 많아 너무 자주 투자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죠 매매 기술을 활용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직장인 특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업무 시간에 장이 열리는 게 업무 시간인데 그때 사팔 사팔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죠 쫓기듯이 조금 샀다가 조금 얼른 팔고 떨어지면은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에 손실 키우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제가 이거를 문구를 이런 문구를 선정하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고민해봤어요 왜 이 당연한 걸 사람들 못 할까 모든 책에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되게 좋은 정보를 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제대로 걸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할까 실제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당연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에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책에 답이 다 있다고 말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못하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고치면 나도 책에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그만큼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책을 보고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그 경험 중에 제가 얻은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 사람들은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투자를 할까 그거를 이분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195페이지에 있는데 이분들은 말을 너무 잘해 미국 사람들 말 멋있게 하는 거 있잖아 어? 사대주의 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멋있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찰리 먼거가 인터뷰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배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항상 내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더 쉽게 배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 지식을 내 입속에 넣어주세요 고생하지 않고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죠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주세요 빨리 빨리 알려주세요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을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먼거가 뭐냐면 빨리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자꾸 투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사 어 그게 진짜로 이게 나한테 진드거우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말하는 휘둘러 이 멍청한 소리가 들어올 때도 아니 이건 좋은 공이 아니야 그냥 보내야지 하고 있다가 공이 한가운 한복판 밋밋한 스트라이크 직구가 들어올 때 그때 휘둘러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도 당장 빨리 돈을 벌고 싶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빨리 공을 쳐서 점수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먼저 하게 돼 그러면서 돈 버는 거랑 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이랑 내 행동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마음이 급한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한다고 해 지금 한다고 해서 내가 서른다섯인데 지금 투자한다고 해서 마흔다섯에 무조건 부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먼저 조급하게 할 게 아니라 왜? 그리고 그게 거기서 돈을 잃게 되면 더 힘든 마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 시작하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고 전후에 1950년 이유나 좀 생겼고 아파트라는 개념이 생긴 것도 이제 한 3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구루 어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이 거기서 얻은 깨달음들을 정리해놓은 책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시중에 나와있는 부동산 책을 다 읽은 다음에는 이제 뭘 읽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연히 주식 투자 책을 봤는데 원리가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주식 투자 구루들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주식 투자 구루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리 몽거나 워렌버핏이 큰 부자가 된 이유는 버핏이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그렇다고 맞아요 그 몽거도 그 얘기해요 몽거도 버핏이 나보다 돈이 많은 이유는 투자를 먼저 시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선망하는 큰 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오래 투자하면 돼요 망하지 않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행동을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내 행동지침을 가져가셔야 될 건 뭐냐면 급한 마음을 먹지 말아야겠다 일단 마인드셋을 다시 하셔야 돼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시면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문구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휘둘러 이 멍청하라고 얘기할 때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까지 한참 참고 기다렸다 휘둘러야 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대로 그냥 야구방망이로 휘두른다 칩시다 공이 날아와 맨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공이 날아오는 걸 막 상상을 해 그러다가 좀 멀리 공이 가 바깥쪽으로 그럼 참아 치고 싶은데 참아 잘 참았어 가운데로 공이 밋밋하게 날아와 그럼 이제 내가 어? 드디어 왔다 휘둘러 딱! 쳐갖고 넘겨 담장 넘겨 이걸 상상하잖아 현실은 어떤 줄 알아요?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 방망이를 어떻게 쥐는지도 몰라요 방망이 원래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오른손 잡이면 근데 막 방망이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거꾸로 잡고 막 방망이 이 두꺼운 쪽을 위로 잡아야 되는데 손잡이를 위로 잡고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왜 한가운데로 공이 들어올 때 공을 칠 수가 없냐면 방망이를 휘둘러 본 적이 없거든 허공에다가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야구 선수들 딱 3번 타순인데 감독이 막 대타 냈어 싸인 쳐서 막 귀 이거 하고 막 이거 이거 해가지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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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대타 냈어 그럼 대타가 갑자기 벤치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아니죠 아니잖아 앞에서 대기타석에서 몸을 풀죠 대기타석에서 막 혼자서 막 홈런 칠 것 같지 막 투수 겁 주려고 방망이 겁나 휘두르잖아요 현실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할아버지들 멍거 할아버지하고 버핏 할아버지 왜 그런 말 안 했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은 그렇게 휘둘렀던 시간이 60년 전이에요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어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난 알아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분명히 연습했던 거 적은 돈으로 투자했던 거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실제로 버핏 같은 경우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 스승인데 벤저민 그레이엄하고 찰리 멍거는 투자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 반대죠 벤저민 그레이엄은 딱 공식을 갖고 실제로 시장에서 가격이 싸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사는데 그 주식을 살 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든 우량주든 구분을 안 해요 그냥 엄청 싸다고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걸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멍거는 어떠냐면 그런 걸 사는 게 아니고 좋은 거를 괜찮은 가격에 사라 이렇게 해서 버핏의 투자 방향을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멍거하고 버핏 이 분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00살이 다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주린이 때 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셨거나 혹은 여기서 다 살리지 못했거나 책에서 맥락을 다 살리지 않으셨거나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살리지 않으셨거나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초보 투자자분들께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말이 맞지만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도 맞는 말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 그럼 그게 현실투자에서 뭐냐 연습하는 소액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방망이로 쥐고 있다가 가운데 들어오는 공을 있는 힘껏 휘둘러서 홈런을 치려면 땅볼도 쳐보고 플라이도 쳐보고 파울도 쳐보고 안타 짧은 단타도 쳐보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홈런 칠 수 있는 스윙 계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야 감을 잡죠 감이 잡히는 거거든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아니 나 투자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 재산 지금 나 딱 9천만원 8천만원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8천만원 한 번에 다 걸려고 그랬다 망하면 어떡하라고 이거거든 딱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 초보 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작은 돈으로 몇 차례의 연습 배팅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한가운데 공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좀 풀어서 여러분한테 해석을 좀 해드리고 싶었고 저희 월부닷컴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콘텐츠들도 저희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강의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초보 때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방망이 휘두르는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듣다 보니까 생각이 딱 나는데 배틀을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그럼 되게 신기하게 처음에는 공이 막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배틀을 휘대름이 휘두를수록 나중에는 이게 기회가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능력이 생기면 고이 갑자기 진짜 수박만 그래서 이게 아까 너나님이 말씀하신 게 가운데 밋밋한 공을 얘기하시는데 이걸 안 칠 수가 없어 안 치는 게 너무 왜냐면 수박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이걸 그리고 대충 맞춰도 돼 또 그 와중에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적당하게 휘두르면 뭐 어디 가겠지 홈런은 안 나오더라도 그게 되게 능력이 생기면은 그게 상당히 기회가 있는 넌 크루션 본다? 이런 게 딱 생각이 되는 거 같아 저는 그거 알아? 그때 엄청 짜릿해 왜 짜릿하냐면은 역사람들은 몰라 맞아요 나만 크게 보여 나만 겁나 크게 보여 근데 역사람들은 다 저기서 좁쌀바라고 치려고 막 이러고 있어 그치 마치 뭐 지방 쌀 때 서울 가서 다 이러고 있는데 지방에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데 다 넘치곤 하죠 사실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지 서울이나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 막 지방에서 헤매고 있는다고 나 처음 투자할 때 그때 수도권 상급지들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지방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했으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지방이랑 가격이 되게 비슷했어 내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 2017년부터 그때는 2017년에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평균 이상 경기도에서는 확실히 상급지 인데들이 진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지방을 가는 거야 월세 놓겠다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 입주가 많아서 수도권을 근데 내가 보기엔 가격이 엄청 쌌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지방 가서 월세 놓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동탄이라고 하죠 남부 수동권에 막 단군 이래 최대의 입주다 입주문련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단기간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5, 6년에 걸쳐서 지금도 동탄이 다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거시경제에 압도돼 가지고 어 맞아 나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한 한 4, 5년은 올랐잖아요 올랐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나름의 냉천한 판단을 내린다고 하고 내려간 거였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좀 패착이 되긴 했었죠 왜냐면 근데 그때 가격이 4, 5년은 올랐지만 그 지역들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거기는 거의 안 올랐죠 서울이 올랐던 거죠 서울이 올랐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한테는 엄청 큰 공으로 보였었는데 그게 그 앞에 제가 연습 배팅을 많이 하면서 그게 큰 공으로 보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저도 이제 수도권 투자를 하고 이제 지방 투자로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수도권 투자하다가 또 이제 지방 투자하면 또 그 기준들이나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이게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운 적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어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수도권에서 투자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좀 적용을 시키면서 근데 이게 100%는 아닐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소액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제 수도권은 워낙 이제 역세권 중요하고 중요하잖아요 정말 강남 접근성 중요하고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고 구축여도 상관없다 역하고 가까우면 돼 땅의 그 가치가 훨씬 크니까 근데 이제 그와 관련 비슷한 아래쪽 지방이 내려갔는데 어찌됐든 거기도 수도권 1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어딘지 너무 보이네요 그쵸 그쵸 어딘지 알겠죠 천안? 쌍용용 말씀하시는 건지 주동용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 지하철이 아니라 수도권에 연결된 그 1호선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아 여기까지도 이제 교통의 중요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그러기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는 좀 수도권과 입지는 좀 다르니까 빈 땅도 많고 하니까 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좀 신축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저는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그렇게 지하철에 크게 특히 이제 차로 이제 거의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연식에 대한 또 그런 게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수도권에서 배웠던 지식과 또 지방 사람으로서의 거주하면서 그 느꼈던 선호도가 이게 부딪히면서 어떤 걸 선택을 해봐야 될까 하다가 일단은 지방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대신 이걸 큰 돈을 넣고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잃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 그러면 내가 좀 적은 돈으로 이걸 테스트 해보고 이거를 알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역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 신축으로 작은 평수로 적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투자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서 확실히 그 역하고 가까이 있는 그 구축보다는 좀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외곽에 있는 신축이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거를 보면서 느낌상으로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내 돈을 넣었을 때 그게 가슴으로 알게 되는 가슴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좀 소액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내가 가정을 테스트 해보고 그렇게 좀 경험해 본 게 오히려 투자자로서 좀 성장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진짜 방송에서 다 말할 순 없지만 지방 투자하러 가는 후배들한테 제가 이런 특징을 가진 거를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잘 받아 먹더라고 그거를 어? 싹 그냥 그것만 그냥 왜 애들 그 콩 골라내고 밥맛 먹거나 아니면 뭐 소세지에 계란 해가지고 하면은 계란 발라내고 소세지만 빼먹거나 이런 거 애들 같이 아주 잘 발라먹더라고 근데 나는 그거 보는데 참 씁쓸한 거야 왜냐면 나는 테스트로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먼저 해봤잖아 나는 나는 막 진짜 막 평수 연식 뭐 위치 다 하나씩 어쩌고 저것씩 집어넣어가지고 다 해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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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 우리가 지방 투자할 때는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선배도 없었고 그런 강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내 돈을 조금이라도 넣어놓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아 그래서 작은 평수보다는 아 지방은 역시 30평대를 더 많이 좋아하는구나 가격대가 크지 않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됐던 거죠 아니 막 후배들 와가지고 어 너나이님 너무 맛있는데요 어 너나이님 너무 맛있어요 음식 최고예요 하는데 뭔가 그 그 씁쓸한 나도 먹긴 먹었어 근데 돌이랑 같이 씹었어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법은 두 개죠 연습 배팅을 직접 해보거나 아니면 배우거나 여기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맞아 그걸 굳이 네가 다 경험하지 말아라 맞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 멍거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멍거 할아버지가 얘기해줘요 네 모든 걸 네가 다 경험하지 말아라 맞아 다른 사람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없는 사람은 아무하게도 배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보시면서 당연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시기보다는 왜 나는 저렇게 책에 나와있는 저 확실한 방법을 따라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한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 세 명이 겪었던 실제 투자자로서 겪었던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실제 투자에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다 금융위기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그분들께 위기 속에서도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은 항상 존재하며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일은 없다 그러니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시경제 예측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몸통인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훌륭한 기업을 좋은 기회로 적정 가격에 사서 계속 보유하면 개인은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버그션은 내재가치를 평가하는 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방법 즉 시장 예측을 이용하려고 아는 방법 즉 내재가치 평가를 포기한다면 미친 짓이다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우리는 불가지론자다 그래서 우리는 개별 기업 분석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 시장 예측보다는 기업 분석에 대해 생각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봐들이는 변수일 뿐이다 하 미쳤습니다 이거 내용 진짜 아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자본주의 속에서 돈 버는 법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돈을 버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큰돈 큰돈 꽤 큰돈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스무살 때부터 매일경제를 읽었거든요 왜 그때는 다 종이 신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 멋있다 이거 뭐야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오고 나오면 앞에 있잖아요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가야 돼 이러고 버스 타고 지하차 타고 가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20년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었어 점점 안 읽게 되는 건 있어서 점점 그대로 들고 오긴 하는데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되게 막 똑똑해지는 것 같고 익숙해지는 것 같고 단어도 되게 잘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맨날 경제 위기인 거예요 맨날 어렵고 맨날 어렵고 맨날 어려워 나는 뭐 잘 모르니까 경제가 어렵나보다 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걸 제가 한 8년 9년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뒤돌아 보니까 제가 이걸 읽었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그때 한창 막 차이나펀드 이런 게 엄청 유행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지 그때 중국 막 인프라로 인해 가지고 분명히 나는 경제 위기인 줄 알았는데 그 중국에서 인프라 돈 번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군대 갔다 와서 더 열심히 맹렬히 읽었지 그때는 또 차화정이 또 굉장히 돈을 버었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위기가 있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문구가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맞네요 이게 생각하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 초창기에 비즈니스 주간지를 제가 구독을 해 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비닐에 쌓여 가지고 비닐에 쌓여 가지고 비닐에 쌓여 가지고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있잖아요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요즘에 다 이걸로 해 늦어 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회사에서 받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딱 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계속 쌓이고 부담스러운 거야 계속 내 책상에 계속 나를 막 이렇게 추구를 하면 비닐이 뜯지도 않았어요 그게 먼저 막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비닐이라도 뜯고 이렇게 쌓아 놨는데 나중에는 예이 비닐 뜯지도 않고 근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저는 보기는 봤어요 보기는 했는데 정작 내 통장은 완전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때 막 펀드 투자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막 마이너스 나고 뭐 그 차이나 펀드 마이너스 나고 이랬었거든요 그냥 그걸 너무 별개로 생각했던 거 같아요 읽긴 읽었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이게 그냥 있어 보이고 좀 유식해 보이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뭔가 이제 그게 좀 잘나 보이는 그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내 자산과는 연관이 있었나 내 자산을 불리거나 재테크에 성공시키는 데 연관이 있었냐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아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벌려면 경제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려면 경제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일단 딱 듣는 순간 거부반응이 되세요 아니면 수긍이 되세요 수긍이 되죠 어 그럼 그럼 그래야지 알아야지 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버핏이 먼 거랑 100살 100살 93살 이 할아버지들 재산 추정 불가 얼마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된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시려면 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부잘까 버핏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잘못돼 있어요 지금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실제 투자를 해서 아까 보기님이 얘기한 의미있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문구를 한번 봅시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시경제 예측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몸통인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시경제 변수에 대해 우리는 불가지론자다 불가지론자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기업 분석에 모든 시간을 사용한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고 거시경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변수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다시 읽었냐면 아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너 씨 코로나 때 주식 들고 있어 봤어? 음 맞아요 어? 아니 코로나 때 주식 들고 있으면 코로나 터질 때는 반토막 나고 거기서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반토막 났던 거에 더블이 올라가고 그랬다가 또 다시 1년 내내 내리꼬고 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잘 봐 코로나 때 돈을 풀었고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내가 미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야 아니 이런 흐름을 알고 있고 내가 주식에 내 돈을 넣어서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났다가 세 따블이 났다가 다시 뭐 반토막이 나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어떻게 거시경제를 안 봐 어떻게 경제의 흐름을 무시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그건 버핏이나 그런 거지 먼거나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게 근데 여기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FOMC 회의록을 뒤져보려고 하고요 금리 인상 점도표를 보면서 금리가 이만큼 오를 것 같다 예측을 하기 시작하고요 무슨 뭐 무슨 선행지수니 무슨 후행지수니 이런 거를 보면서 3분기에는 안 좋아질 거 같아 내년 한 2분기 정도 되면 좋아질 거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먼거나 버핏은 거시경제가 내 투자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의 경기 전세계 글로벌 경기 미국의 금리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 주식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한 건 뭐였냐면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시경제 예측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시경제가 내 투자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향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내가 예측해서 미리 알아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들 뭐 전 주식은 안 해봤지만 부동산 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동산 투자들도 쓸데없는 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 제가 보기에 쓸데없는 짓에 그 쓸데없는 짓이 뭐냐 아니 왜 시차도 안 맞는데 미국에서 연준에서 회의하면 새벽에 그거 해설해주는 방송을 왜 보고 앉아있어 도대체 내가 물어봐요 금리 올리면 힘들잖아요 미국 경제 이번에 뭐 못 봤어요? 돈화했니? 맞아요 근데 그걸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얼마만큼 이 상태로 유지할지 이런 거를 맞출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거 공부한다고 해서 못 맞추잖아 우리 봤잖아 1, 2년 동안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버핏 할아버지, 먼거 할아버지도 못 맞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거지 개별 기업을 분석하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 가거나 그 동네에서 어떤 아파트를 좋아하고 어떤 동향을 좋아하고 이거는 안 나와 내가 가봐야 돼 내가 가서 느껴봐야 돼 거기에서 여기 지하철이 뚫린다는데 실제로 그 지하철 역을 내려가서 타보고 이걸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거기서 그 집을 매수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돼서 그 집의 가치를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데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손해봐요? 힘들게 그냥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두 번째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내가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버핏하고 먼 거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본인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오는 파도를 거스를 순 없지만 큰 파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팅을 해 놓는다는 얘기야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현금을 왕창 들고 있어요 항상 그래갖고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주식투자 부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코로나가 터져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주식 매수를 하고 주가 막 올라 그리고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때 현금 들고 있으면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현금이 쓰레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현금을 들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한때는 아 저 할아버지들 노망 났나? 맞아요 감 떨어졌나 보다 아 아닌 거 같아 이제 뭐 IT도 모른다고 하고 저 할아버지들 감 떨어진 거 같아 돈 못 버는 거 같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인플레이션 속에서의 일정 부분 기회비용을 왜 안고 있느냐 장기적으로 자기들 경험상 인플레이션에서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보다 간간이 위기가 왔을 때 그 현금을 왕창 집어넣어서 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70년씩 투자를 하면서 안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70년을 미리 살 수가 없잖아 70년 동안 투자할 수 없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 굳이 거시경제? 근데 취미로는 내가 똑똑해지고 싶다 그러면 보셔도 괜찮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잘 모르고요 저는 경린이에요 경린이 부동산 빼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경 안 쓰고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거의 대부분 시간을 쏟는다 그리고 동시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현금은 제가 항상 영끌하지 마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영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 플러스 조금의 여유돈이라도 있으면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3천이든 1억이든 3억이든 그 돈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내용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되게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잘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 서두에 의미 있는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모르면 이거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기본심리에요 맞아요 저도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않은데 그 대출받을 때 금리에 대해서 전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금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전화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대출 상담사나 은행원들이랑 이거 대출 금리 어떻게 돼요? 4%입니다 4%요? 그럼 제가 고정금리를 해야 돼요? 변동을 해야 돼요? 그래도 무슨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거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예측을 조금씩 조금씩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대출의 영역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영역이 딱 오게 되면 저는 이걸 딱 구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알 수 있는 거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랑 예측할 수 없는 요소를 딱 분간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공급 이런 걸 확실한 요소긴 하죠 하지만 뭐 금리나 정책이나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는 전 알지 못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인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본질적인 요소랑 비본질적인 요소를 딱 구분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이 분이 하는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비본질적인 게 거시경제니까 거기에 따른 건 불가진돈다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저도 아까 그 예측이라는 관점이 공감이 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예측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걸 되게 짜릿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제 게임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딱 어? 오늘 연중에서 이 얘기 했네 그러면 이 얘기 했으니까 뭐 금리 어쩌고저쩌고 분위기 안 좋을 거고 시간차가 있어서 우리 내일 아침 9시에 장 오늘 좀비 몇 시간 있다가 장 열리면 그때 잽싸게 이거 딱 사가지고 시간에 딱 걸어가지고 어 2시간 뒤에 딱 매도 딱 해가지고 10% 먹고 그 10% 나오면은 뭐 나이키 신발 사야지 막 이런 거야 약간 거의 그래 거의 그래 거의 그래 그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 어 근데도 해 근데도 한다니까 그게 한두 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재밌는 거야 누군가는 성공하거든요 어 누군가는 성공하거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희망을 품고 계속 그걸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냥 쉽게 말해서 푼돈이 되거든요 긴 안목으로 투자하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 그런 성공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투자 기회가 딱 네 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라면 이렇게 투자할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게요 과도한 분산 투자는 정신나간 짓이다 워런과 나의 투자 스타일은 집중 투자이다 실제로 버크셔 회사회의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소수 종목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말 버크셔 회사회의의 상위 4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의 70%가 넘는다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순이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최고로 좋은 투자 종목이 있는데도 20번째로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투자업계의 98%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월가의 큰손은 명문대 졸업생을 많이 채용하여 S&P500 지수의 모든 종목을 분석하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나와 버핏은 가장 좋은 5개 종목에 주로 투자했으며 지금도 운영자금이 크지 않으면 5개 종목의 80% 한 종목의 최대 25%까지 투자할 것이다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4개 종목만 보유해도 충분하다 20개 종목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과도한 욕심이다 훌륭한 종목 20개를 차단할 만큼 진행이 높은 사람은 거의 없다 아 너무 멋있네요 몽고 할아버지 제 꿈이에요 몽고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직장인들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 몰빵하는 건 패가망신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90%가 이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개념을 이걸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분산 투자가 정말 하나의 진리같이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이나 TV를 볼 때 증권회사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되게 멋있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나와서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멋있는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잘생겼어 그래 그렇구나 잘생겼어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맞아 그리고 또 주변에 이야기 들으면 하나의 몰빵해가지고 망했대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그래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 저도 뭐 이렇게 금도 해보고 채권에도 넣어보고 펀드에도 넣어보고 예를 들어서 한 50만원이면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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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쪼갔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큰 수익은 별로 없는 거예요 약간의 뭐 예금보다 조금 더 많거나 어떨 때는 또 그것도 예금보다 안 될 때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늘어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서는 하나의 분야를 정하고 근데 이제 이 여기에서 지역적인 부분 또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이클들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을 하나를 정해서 거기서 아파트만 하게 되면은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품은 하나를 정하고 대신 이제 그 안에서 뭐 지역을 좀 분산을 시킨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 오히려 좀 더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성과를 했던 것 같아요 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가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둘 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옵션 A와 B가 있을 때 A가 좋고 B가 나쁘고 B가 좋고 A가 나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어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선택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선택지들의 정의와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정해야 된다 장단점이 있죠 일단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 투자는 뭐냐 집중 투자는 말 그대로 그냥 투자로 확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리스크가 높고요 대신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금 얼마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 큰 돈을 내가 한번 벌어보겠다고 하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하이리턴에는 훨씬 더 현실적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이리턴이니까 단 하이리스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미들 로우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노력을 통해서 분산 투자는 뭐냐 분산 투자로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서 이제 저기 몽고 할아버지도 뭐 과도한 분산 투자는 정신나간 듯이 다 크레이지 막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게 분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네 한 60년 투자하면 몇십억 정도 벌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복리를 누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7위의 법칙에 의해서 연평균 6%짜리다 그러면 12년에 2배씩 불거든요 그러면은 60년 뒤에는 5번 2배씩 더블이 나요 뻥튀기가 돼요 그럼 내가 1억을 투자해 놓고 6%로 60년이 지나면 2억 4억 8억 16억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2억까지 60년 뒤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부자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들만큼 오래 살아야 돼요 대신 좀 안정적이지 아무래도 덜 위험하지 네 그러나 나는 부자가 젊은 세대는 부자 될 수 없지 이런 차이를 알고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먼거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아까 보기님이 의미 있는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려면 집중 투자가 적합하다 적은 돈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다 부자 빨리 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가 됐죠 제가 이거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있어요 뭐냐면 집중 투자는 네 다섯 개의 그냥 집중 여기서 먼거 할아버지랑 애플 BO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에만 지금 70% 갖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너도 전체 현금 보유 중에 70%를 4개 종목에다 그냥 자신있게 때려 넣으란 말이야 어 너무 이것저것 사지마 막 주식창 열었는데 막 주식 몇십 개씩 갖고 있지마 쓸데없는 짓이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종목을 대상을 한정하는 거 부동산으로 치면 나는 똘똘한 한 차를 하고 싶어 요런 거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집중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집중 투자 분산 투자 얘기 왜 하냐 부자들로 하는 거 돈 벌려고 내가 어떤 방식에 투자를 할지가 고민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요 시기에 집중이에요 종목에 집중 대상에 집중도 있는데요 시기에 집중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투자 성과에 이게 무슨 얘기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큰 돈을 벌었던 거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었던 거는 어 2016년 17년 2년 동안에 투자 결과물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양적 지표 그러니까 개수로는 30% 정도지만 실제 순자산 평가액 기준으로는 거의 70%가 넘어요 그 30% 정도 되는 그 물건들이 70% 이상의 순자산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걔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2016년 17년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거 저는 그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그러면 이 종목으로 그냥 제가 몰빵을 넣어도 됩니까 제 돈 가지고 있는 현금의 50%를 넣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집중 투자의 완성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희가 이전 부에서 얘기했잖아요 공이 한가운데로 스트라이크로 들어올 때 미리 연습 배팅을 좀 해놨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풀스윙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주변에 투자로 큰 돈 번 사람 중에 이걸 거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시기에 집중하는 거 그 시기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종목을 결정하는 거는 가치를 결정해요 내가 매입하는 자산은 가치를 결정하죠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아니면 뭐 우리로 치면 분당 아파트 마포 아파트 이거는 가치를 결정해 근데 시기는 뭘 결정하냐면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익을 낸 데 있어서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는 집중해서 투자하셔야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현실에서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우리끼리니까 뭐 책에 있는 뜬구름 잡는 귀신 씨나는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에서 봐봐요 제가 느꼈던 거예요 인간 지표로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막 얘기를 해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에요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더 떨어질 거 같은데 아니요 바쁘다고 그래요 아 맞아 난 그게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바쁘대 투자로 부자된 사람들을 잘 보면 종목에도 대상에도 집중하지만 시기에도 집중하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집중의 의미를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돈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설정을 못해요 그 순간이 딱 되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래 내 집 마련 지금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지역들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 지역에 지금은 진짜 내 집 마련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안 해 자꾸 왜 안 다니세요 아 예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이번 4월달까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웃겨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너나 있는 얘기 해주고 나서 지방인데 1억 5천이 올랐다는 거야 그 3달 4달 사이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죠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중 투자 분산 투자를 얕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현실에서 돈을 벌려면 실행해서 집중 투자라는 건 종목을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시기에 집중도 있고요 그 시기에 집중해서 현실제 결과까지 끝까지 끌고 가갖고 도장을 내가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빡 지으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 안에서 그 시기만이라도 우선순위를 상당히 높게 설정하셔야 된다 투자에 제가 경험한 것들이니까 저는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웬을 잡는 방법 그 자체는 사실 초보 투자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뭔가 공이 점점 커지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내 눈에 수박처럼 보인다 그때가 적절한 시점이고 내가 이걸 처음부터 좋은 시기를 내가 기다려야지 라고 하면 절대 안 오고 그냥 나는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죠 왓이 뭐지 좋은 정보이란 게 뭐지 이거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웬이 잡힐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분명히 2, 3년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반드시 의미 있는 돈을 벌 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보기님 말이 진짜 맞거든요 왓이랑 웬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투자의 전부예요 사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왠이 중요하다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왓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왠도 사람들이 생각 안 해서 집중분산 얘기할 때 말씀드린 거고 왠을 알고 싶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왓을 연구하면 왠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전부에서 얘기했던 거시경제가 아니라 투자 대상에 집중해야 됐다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실거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왓을 연구하다 보면 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의 과거 실거래가 내역을 쭉 보다 보면 지금이 적어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시기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 과거의 가격 흐름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그 왓을 연구하다 보면 왠을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우인 거죠 그러니까 왠을 알기 위해서는 왓을 연구해야 된다는 게 자체가 하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왠을 알 수 있게 되나요 그럼 그 하우를 결정하는 거는 왓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가 정해져야 어떻게 접근할지가 결정되고 어떻게 접근할지 결정되어야 왓에 대해 연구하고 왓에 대해 연구해야 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왓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과거 투자 경험들을 내가 왜 이 투자를 했는가 나는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내 진정한 투자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가 이것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의미 있는 돈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돈을 번 사람 중에 투자에 와이가 없었던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주식 아침에 주식 해가지고 이거 오르면 싹 팔고 이걸 할 때 그 목적이 뭔가 그냥 단순히 사고판 행위 이상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목적이 없다 그 와이가 없다 그럼 그 와이가 생기셔야 돼요 그때부터 어떤 하우가 나오고 그때부터 어떤 왓이 나오고 그때부터 내가 비로소 내 돈을 걸 수 있는 왠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나이 님의 와이는 뭔가요? 전 처음에 노후 준비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노후 준비가 와이 였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와이 였기 때문에 저는 좀 긴 호흡으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제가 서른다섯에 투자를 시작했는데 내가 그래도 회사 다니면 55세까지 다닐 수 있다 그럼 앞으로 20년이 남았잖아 20년이 남았으니까 아 나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제 이때부터 하우가 나오는 거야 그쵸? 너는 짧게 짧게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긴 관점으로 투자해도 괜찮겠다 그럼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 책에도 적었는데 제가 종목을 선정한 기준들 왜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아파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책에도 적어놨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를 투자 대상으로 정했고 그럼 부동산 중에는 왜 아파트야? 토지나 상가는 왜 아니야? 그것도 다 그 대상들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나한테 적합하다 이런 고민들의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꼭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벤츠여도 되고 포르쉐여도 되고요 강남에서 사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노후 준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0대 파이어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 없이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냥 홀짝홀짝만 하시게 될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거를 집중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 하나를 되게 깊게 사실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나 어렵죠 혹은 쉽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집중의 의미를 좀 덜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기회가 기회인지 알게 되려면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이걸 집중 투자해라 그러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깊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전부랑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거 같아요 다 연결되네요 이게 깊게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고 싫으니까 누가 예측해주고 누가 진단해주고 전망해주면 그걸 그냥 딱 하고 싶은 거야 엄청 편하지 간편한 사고방식이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그런 게 이 코너 때문에 덕분에 제가 책을 읽습니다 이 방송 통해서 제가 읽지 못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저희 독서 모임이 있어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돈 버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월급적인 부자들에서 하는 나중에 뭐 링크를 달거나 할게요 그 링크 한번 눌러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아마 다음 달에 이 책으로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너나이님 그 방송 보기님이랑 코크님이랑 방송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이 문구 보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 보고 뭘 느끼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내가 거기서 더 깊게 읽게 되고 더 배우는 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편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진짜로 내가 이제부터 진지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거면은 이런 좋은 책을 골라서 남들하고 같이 읽는 거를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게 같이 읽어서 이야기를 할 때 경험들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더 얻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아무도 투자 변화가 없고 그냥 이 책만 읽고 그냥 그러면 하는 얘기가 거의 거기서 거기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투자 경험이 있고 이걸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해봤던 사람들하고의 그 이야기는 또 그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그런 경력이나 경험치 이런 게 좀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내가 투자자로 아직 성장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고 투자자로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게 설레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김현준 대표하고 같이 구해줘 네네 주식 모르겠어요 제가 현준 대표님한테는 제가 그런 어떤 영감이나 자극을 주는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현준 대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이게 너무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도 있고 아까 코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로 다른 분야를 했던 사람 혹은 다른 일을 했던 사람하고 만나서 동일한 투자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게 나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준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때 제일 좋더라고요 회사에 되게 둘이서만 친하고 맨날 속닥속닥 하는 선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주식을 잘하고 한 명은 부동산을 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쉬쉬하면서 자기들끼리 옥상에서 종이컵에 커피 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너무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도 뻔한 일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긍정적 자극을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게 아닐까 그걸 하시는데 돈 버는 독성원에 월급쟁이부자들 돈 버는 독성원에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셔서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멍가가 강조한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의 심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일것 알려드릴게요 보상에 관심이 없고 고통을 피하고 싶지 않으며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하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된다 다음은 우리를 잘못된 결과를 이끄는 경향 네 가지이다 의심 회피 경향 인류가 호랑이에게 쫓기던 시절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지 않고 즉각 도망가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다 이렇듯 인간의 뇌는 의심을 빨리 제거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의심 회피 경향은 대개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촉발되기 쉽다 불일치 회피 경향 사람들은 처음 내린 결론에 집착하며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불일치 회피 경향과 앞서 나온 의심 회피 경향이 합쳐질 경우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시기집투 경향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기이다 시기집투는 엄청나게 강력하며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 누군가는 항상 자신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중대한 약점을 떠안게 된다 과도한 자존감 경향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운전자 중 90%가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보유한 물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오류 또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제가 이거를 지난 상승장에서 아주 완전히 너무 많이 목격했죠 상담하면서도 많이 목격하고 진짜 많이 목격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심 회피 경향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더 잘 작용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괜찮겠지 뭐 됐어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됐어 괜찮겠지 바빴 죽겠는데 그냥 해 그냥 괜찮아 이거야 이거 의심 회피 경향 브릿지 회피 경향은 괜찮겠지 하고 했어 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말했던 게 맞는 거 같은 거야 하고 나서 어 아씨 아닌가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아닌가 그런데 아니야 아니야 걔 몰라 걔 헛소리 하는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브릿지 회피 경향이에요 과도한 자존감 경향은 이 브릿지 회피 경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약간 이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맞아 쟤 저번에 보니까 애가 띨띠해 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멍청한 거 같아 내 말이 맞아 옛날에도 내가 항상 쟤보다 더 낯섰어 어 그러니까 쟤 말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근데 얘가 맞았어 맞았어 몇 년 지났더니 그걸 인정을 못 해 아 뭐야 쟤 나보다 학교 갈 때 공부도 못 하고 나보다 못 생겼는데 나보다 집 하나 먼저 샀다는 이유로 쟤는 저 동네 살고 나는 지금 이 동네에서 이러고 있고 이게 말이 돼 어떡하지 얼마 차이나 6억 차이나 집값이 우리 집이랑 아씨 6억은 좀 무리인데 아 어떡하지 어 어 7억 차이나 어 어 더 벌어졌네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쟤한테 나 쟤한테 지기 싫은데 어 어 또 올라서 8억 차이나 아씨 안 되겠다 늦기 전에 이거 팔고 영끌해서 절로 가라 넘어가야겠다 팔고 영끌 이거야 딱 이 네 개 야 너 집 거기다 사지 말고 이왕이면 여기다 사는 건 어때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몰라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나서 어 계약서 쓰고 아 아닌가 어 쟤가 맞나 아씨 어떡하지 아니겠지 그리고 이 물건 얼마나 좋아 우리집 우리집 되게 좋아 숲에 숲속에 숲속에 저게 너무 시끄러워 거기 너무 시끄럽고 범잡하고 우리집이 훨씬 한가롭고 좋아 그리고 지하철 좀 멀면 어때 버스 타고 30분만 나가면 되는데 괜찮아 우리집 좋아 우리집 새거고 괜찮아 그러다가 나보다 못해보었던 그 친구가 지가 올라가면은 어 얼마 차이나지 6억이나 차이나 살 때만 해도 2억 밖에 차이 안나는데 아이 괜찮겠지 좀 이따 어 어 8억 차이나 어떡하지 아 안되겠다 더 늦으면 난 쟤한테 지는거야 갈아타기 영끌 이거에요 네 제가 이걸 엄청 많이 봤어요 진짜 이 말을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인 것 같아 공포에 사서 시기 질투에 팔라 내가 이 말이 진짜 사실 이게 와 닿았던게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아니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가 아니야 사람들의 그 조급함은 시기 질투에서 나오더라 근데 그 얘기를 몽고 할아버지가 정확하게 해준거야 여기서 우리 받잖아 너무 많이 부동산에서 받잖아 임장 가서 그치 그 안에 딴 사람이 있으면 난리나 진짜 내가 먼저 사야돼 그래 시기 질투야 시기 질투 탐욕 막 이걸 사면 내가 뭐 더 오르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야 상승장 끄트머리 가면은 내가 얘보다 못한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유가 안하면 저기 딴 데서 계약한다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생전 봄정도 없는데 지기 싫어 그러면서 그때 진짜 정말 팍 터지더라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기 질투 경향을 조심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데요 이 몽고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몽고 할아버지가 누군가는 항상 자신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비극이 아니다 솔직히 찰리 몽고가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되게 유명한 펀드 르네상스나 아니면 브릿지 소사이어티나 레이달리오나 이런 되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사실 수익률 기준으로는 엄청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뭐 10년에서 20년 된 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 사람들 자기보다 몽고 할아버지가 100살인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데도 자기보다 더 부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거 보면서 매번 아 나는 막 쓰레기야 막 나는 돈도 못 벌고 나는 능력도 없고 막 이럴 거 이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요 실제로 제가 또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저보다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올 때는 진짜 냉정하게 오히려 내 상황만 체크하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오류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떤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바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처럼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찰스다윈 얘기가 나와요 책에 찰스다윈 아시죠 여러분 진화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형태와 이런 삶의 방식들을 바꾸면서 진화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진화론을 세상에 알린 분이 찰스다윈이에요 이 분 이전까지만 해도 뭐 신이 만들었다 이런 약간 내용이었거든 다 근데 이 찰스다윈이 자기의 진화론을 딱 완성하고 세상에 발표할 때까지 2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20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진화론이라는 이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만한 포인트들을 다 적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다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 베이스는 뭐냐면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의견 반대 의견 의심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검증을 해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행동하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슈가 되는 것들 뭐 인구도 그렇고 뭐 일본처럼 될 수도 있다 뭐 막 이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것들도 다시 제로로 돌아가서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검증해 보고 연구해 보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투자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내가 틀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걸 적고 이게 실제가 아닌 이유들을 정확하게 찾아보시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잘못된 판단과 후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딱 했는데 이런 오류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왔어 이런 경우 저희 그... 저희 있죠 네 있잖아요 저희 작가님 저희 작가님 저희 작가님이요 얘기해도 되나 넷플릭스 주식을 과감하게 언제 샀니 작년 초에 샀어요 작년 초에... 네... 한참 비쌀 때 그 700달러 거의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떨어지니까 이제 좀 빠졌나 보다 싶어 가지고 곧 반등하겠지 400달러 후반대에 샀대요 저기 지금 결과라서 저기만 지어놓고 나름 합리적인 시기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곧 반등할 차례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얕은 수의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고요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투자하는 거는 지금 올랐어요 본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전 찾았다고 지금 마이크 들어갔나요 본전 찾았다고 너 나이님 왜 네 맘대로 내 얘기하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보세요 작가님 작가님은 그 투자하신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나요? 지금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렇지 결과가 좋으니까 이게 맹점이란 말이야 사람들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의심 회피 경향하고 불일치 회피 경향이 있을 때 됐어 됐어 괜찮겠지 그리고 야 아니면 어떻게 해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내가 했던 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이런 경향에 빠진 분들이 가장 흔히 보이는 오류가 뭐냐면 존버요 존버예요 네 그리고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랬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이 의사결정이 그러면 맞았던 거냐 결과가 좋아지면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지 원금인데 뭐가 좋아 수익이 난 것도 아닌데 근데도 저렇게 행복한 거예요 왜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의사결정이 잘 됐던 거냐 아니잖아 아니죠 다시는 그렇게 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결과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과도한 자존감 경향이 나오는 거죠 역시 존버가 답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짓죠 역시 존버가 답이야 그러면서 이제 옆에 얘기해 옆에다 너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아 나 주식 투자했는데 아 짜증나 지금 아 나 이제 믿었는데 진짜 야 주식을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 어 얼마나 빠졌는데 한 30% 빠졌어 존버가 답이야 내가 해보니까 존버가 답이야 근데 운이 나쁘면 상장 폐지 당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존버가 답이야 오케이 했는데 상패 당했어 야 존버가 답이라며 어 괜찮겠지 의지맨삐 경향 다시 나와 아니 괜찮겠지 계속 우한 루퍼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게 과정이 맞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투자는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투자를 복귀해 보시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투자자로서 성공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제가 구해조일보 할 때 김현준 대표님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약간 소거하는 방식으로 주식투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 확실히 부동산 투자는 그 지역의 가치와 가격을 판단만 하면 되는데 주식투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생활에서 누가 막 써놓으면 어 요즘 이거 많이 먹네 그러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라 근데 투자 아이디어 찾고 그냥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그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찾는 과정 근데 그때 조금이라도 아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투자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현준 대표님 보고 있나요? 다음 주에 봐요 체크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면 방금 너나연이 말씀해 주신 그 논리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거를 그냥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거 왜 샀지? 피터 린츠가 얘기한 세 가지 이유 그거를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고 그 이유가 여전히 독기의 시점에서도 유효한지를 잘 살펴보면 그거 자체가 체크리스트가 된다고 보거든요 본무에는 없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게임의 본질은 지속적인 학습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지속적인 학습을 하려면 재밌겠어요? 지속적인 학습이? 근데 그 지속적인 학습을 하려면 즐겁게 하래요 철수단이도 20년 동안 복귀했다고 하잖아요 무언가에 정말 그 의미 있는 결과나 성과를 내신 분들은 이 지속적으로 하는 힘이 있고 이거를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그런 내용 나와요 젊은 그 젊은 주주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멍거님처럼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냐 했더니 매일매일 아침 매일매일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공부하시면 돼요 맨날 책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 너무 좋네요 세 번 물어보는 거 Wh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뭐 서울에 어떤 아파트를 살 거야 얼마에 살 거야 왜 이러이러 하니까 그 이유가 나오잖아 한 줄이 그럼 그 한 줄을 검증하는 거야 이제 내가 생각한 그 한 줄이 진짜 맞는지를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검증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Why 그 다음 Why 넘어가면 이거는 뭐 실패하기 어렵겠는데요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not a fault Really, I will I wi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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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